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3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현장근로자 50여 명과 함께 따뜻한 동행 그 출발점에서라는 주제로 제4차 소통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5월부터 8, 9급 새내기, 6급 팀장, 7급 공직자 순으로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소통간담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4차 간담회는 올해 마지막 간담회로 추운 겨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근로자들과의 노고를 격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장에 참가한 현장근로자들은 인력 증원, 청소 차량 증차, 방안복을 비롯한 작업물품 품질 강화 등 복리후생과 작업환경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강인규 시장은 추운 겨울에도 쾌적한 지역, 시민의 일상적 편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는 현장근로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복리후생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